We love you, Aespa! 진짜, 진짜 미쳤어요. 정말 날 것이라서 Aespa를 하면서 있었던 일들이 담겨있는 Q. Aespa를 준비한 Q. Aespa를 준비한 코로나 때 데뷔했던 게 컸던 것 같아요. 데뷔하고 나서 한 번도 앞에 사람 있는 자리는 없었어요. 불안함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. 팬이 있을까? 첫 관객이 있는 무대 첫 쇼케이스니까 이게 무대지 이제 시작이다 이제는 또 다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때인 것 같아서 이제 단독 콘서트 하면은 저희 했나요? 뭐 했어요 저희? 저희 뭐 했어요? 그룹 버킷리스트를 하나 이룬? 저는 무대 공포증이 있거든요 혼자 무대를 못 써요 와 근데 이 노래가 진짜 고파됐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아 왜 그러지 하고 울고 계속하면 피가 계속 나요 근데 지금 피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무대 창피하게 마무리하지 말자 할 거면 탑이 돼야지 우리 네 명에서 저는 약간 자신 있어요 도전 없으면 재미없어요 그래 여기가 나의 끝 여기가 나의 끝 감사합니다.